여러분 안녕하세요. 파고다 대연 유캔토이팀의 RC 김경희 강사입니다. 자 오늘의 1분 바짝 문제 확인하실게요. 자 빈칸 앞으로 어 라는 관사가 보이고요. 그리고 빈칸 뒤로 range of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. 자 이렇게 묶어서 다양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구명사 표현이었고요. 자 이 사이에 들어가서 이 표현을 강조해 줄 수 있는 형용사를 골라달라는 문제였습니다. 자 정답은 wide를 넣어주시고요. wide range of는 아주 다양한 매우 다양한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. 자 이 자리에 great, broad, diverse 와 같은 형용사들도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표현 숙어 묶어서 외워주세요.